안녕하세요. 지구과학원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 제 시그니처 강의죠. 제일 중요한 강의 더 시크릿 지구과학원 개념 플러스 기출편의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지구과학 교육과 나왔고, 석사까지 했고, 군대를 교사관이라는 걸로 마쳤고, 그 다음에 계속 지구과학 강의하고 있고, 인강에서도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학생들이 잘 모르는 비밀 한 가지. 바로 실제로 수능 지구과학원에서 웬만한 문제들은 기존에 나왔던 것이 중복돼서 또 나온다. 일부만 신유형이다. 이거를 잘 깨닫고,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기존 유형을 먼저 마스터를 하고, 그 다음에 신유형을 푸는 훈련들을 하면은 지구과학원을 100% 만점 맞을 수 있다. 여기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기존 유형이라는 것은 이미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게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 출제됐던 문제들을 분석해서 제가 풀이법들을 만들어놨어요. 그 풀이법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면은, 그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을 때, 당연히 같은 풀이법으로 또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번 수능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린, 오다운율 한 6위 정도 했던 문제가, 이번 수능 9번 문제인데요. 이번 수능이라는 건 2025학년도 수능입니다. 2024년 11월에 본 11월 수능의 9번 문제인데, 이 9번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 이 그림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문제를 좀 많이 틀렸는데, 사실은 이거 이미 출제가 됐었거든요. 19년도 9평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21년도 9평에 출제가 됐었는데, 이 그림 두 개를 합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풀이법과 이거 풀이법을 알면은, 당연히 이것도 풀 수가 있습니다. 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또 말하면 사실 제가 이 둘을 설명할 때, 원래 제가 이걸 같은 유형으로 원래 묶어놨었거든요. 얘네 둘은 풀이법이 똑같습니다. 그럼 어떤 풀이법이냐?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바로 제 더 시크릿 수업입니다. 그럼 이거는 풀이법, 기출문제 수업이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구성이 굉장히 특이하게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 더 시크릿은 개념을 설명하는 개념 교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문제를 구성, 교재를 구성을 할 때, 사실은 이제까지 출제됐던 기출문제들의 보기들을, 같은 풀이법을 가지는 보기들끼리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지금 이게 한두 번 나온 게 아닌 거라는 걸 아시겠죠? 21년도 7월 합형, 21년도 6평, 22년도 10월 합형, 이런 식으로 해저 퇴적물의 두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엄청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저 퇴적물의 두께의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느냐? 이게 보통 학생들은 개념을 배워도 개념을 그냥 막연하게, 그럼 지구과학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해저 퇴적물이라는 거는 바다에서 퇴적물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쌓이는 건데, 그럼 그 두께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거를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 못 풀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봤을 때 바로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함 선생님이 해양지각의 나이에 비례한다고 하셨지? 하는 게 떠오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 이런 문제 풀이법들을 시크릿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 밑에 대표 문제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문제를 풀면은, 아까 전에 봤던 연습 문제도 다 풀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대표 문제의 풀이법이 그 위에 있는 시크릿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크릿이 나오게 된 배경, 이론이 교과서에 있거든요. 이게 뭐 제가 생으로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이거랑 연관되는 것들을 제가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더 시크릿 수업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개념들을 설명을 해드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개념 수업이다. 그러나 제 수업이 굉장히 특별한 건 무엇이냐면, 이 개념이 그냥 개념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보통 학생들 여러분들이 재미도 없고 많이 까먹더라고요. 개념 이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개념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제가 시크릿을 제시하고, 바로 옆에 이어가지고 문제들을 붙여놔서, 필수 개념, 시크릿, 그 다음에 대표 문제, 이렇게 보통 왼쪽 페이지에도 웬만하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에는 연습 문제들을, 이 풀이법을 가지는 연습 문제들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아무 문제나 넣어놓은 게 아니고요. 같은 단원이라고 넣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풀이법이 같은 보기만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다. 그래서 한 눈에 딱 보면은 바로바로 유형들이 보이도록 제가 구성을 해놓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유일합니다. 제가 사실 다른 강사분들 교재를 이렇게 막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2023년에 이걸 처음 시작했고, 이걸 시작한 그 당시에는 유일했습니다. 뭐 그 후에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더 시크릿 수업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념과 기출문제와 문제풀이 스킬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은 더 시크릿 수업만 제대로 들어도 지구과학원 점수가 충분히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수업이고요. 그래서 이게 좀 지구과학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강의를 들으셨던 학생이라도 꼭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특히, 특히 어떤 학생들은 들어야 되냐면 선생님 저 작년에 내신으로 지구과학원 했는데요. 이런 학생들은 무조건 더 시크릿 들으세요. 제가 봤을 때 더 시크릿 수업을 안 들어도 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작년에 지구과학원 수능을 봤는데 1등급이 나왔거나 2등급이 나왔거나 딱 그 정도까지만 더 시크릿을 뭐 원하시면은 안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학생들도 들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접근하는 걸 좀 한번 배워야 되기 때문에 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작년 지구과학 수능을 봤는데 1등급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솔직히 더 시크릿은 좀 넘어가고 제 문제풀이 강의부터 들으셔도 될 거는 같고요. 그 외의 학생들은 모두 다 더 시크릿 수업을 들어라.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으로 지구과학원 개념은 한번 했다고 더 시크릿도 개념 강의니까 안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폭망한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필수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총 34강으로 약 계획이 되어 있고요. 총 40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또 제가 찍다 보면 말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50시간까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개념도 다루고 기출문제 풀의도 다루면서 이 정도 시간인 건 여러분 대단히 짧은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콤팩트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빼놓은 건 없어요. 개념에 들어있는 건 다 집어넣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단원, 이단원에 보면은 복사평형이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이 복사평형이라는 단원이 굉장히 계륵 같은 단원이에요. 계륵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먹을 게 없다. 그렇지만 버리기는 아깝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솔직히 버리기가 아깝지도 않은 게 이거 진짜 시험에 안 나와요. 지구과학원에서 이렇게 교과서에 있기는 있는데 시험에 진짜 안 나오는 단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을 했어요. 아, 이거는 그냥 버리고 개념 강의에 넣지 말고 문제풀이 강의에서나 할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래도 명색이 개념 강의인데 개념 중에 구멍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개념 중에 빠진 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0시간 이내로 웬만하면 40시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강의를 마무리할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구성해놨다. 그리고 12월에 이제 개강을 해서 2월에 완강할 예정이고요. 12월에는 주 3에서 4강 정도가 업로드가 될 것이고 매주 화, 목, 토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다만 이제 12월 첫째 주에는 이제 막 오픈을 하는 때라서 한 번에 3개 정도가 오픈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주 목요일 정도부터 아마 이어서 이 스케줄대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2월 둘째 주는 화요일 날에는 업로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목요일 정도부터 이렇게 업로드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월에서 2월에는 주 2에서 3강 정도가 업로드가 될 건데 제가 금요일 날 찍거든요. 금요일에 찍기 때문에 아마 매주 토요일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총 34강을 2월 말까지 해서 업로드를 마무리할 계획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공부 계획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왜 2월 말에 완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제 더 시크릿을 마스터하시면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무조건 담아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으니까 제 더 시크릿을 한번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OT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여러분 수업 시작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